너의 미래는... 죽이다. 대사 바꿔온거봐. 아, 재수없어. 없애버려야지. 아, 대사 재수없어. 아, 하나비 가겠습니다. 좋아요. 너에게는, 투 서포트이고, 원 서포트이고, 그런걸 따지지 않는다. 보여줄게. 배관의 힘을. 아, 끝판왕 나왔어요. 아, 뭔 끝판왕이 갑자기. 아, 마다라가 진짜 세요. 왜냐면, 사거리가, 다른 캐릭들에 비해, 한 10배는, 10배는 길어. 넓고. 하지만 하나비 개사기 캐릭. 인술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고, 탑블레이드. 다무시하죠. 고고, 탑블레이드. 고고, 탑블레. 아, 야야야. 너무하네. 후! 페이크다! 아, 젠장. 아, 귀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걸. 어, 잊고 있었어. 후우우우우우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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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안돼 여기서 소환하구요 원투쓰리 오오 안돼 어어 멍청한 콤보 좋아요 멍청이 콤보 좋았고 그렇지 한번더 뒷폭차에 날려주고 잡기 좋아요 경직걸렸었죠 방금 아 완 끊긴다 이제 아 뭐야 공중에서 패천 갑니다 패천 헐 어우 기기 잘하는데 야 이거 뒤로 대리각이냐 네 또 지기가 또 뒤로가 또 갑니다 각성 이건 이길 수 밖에 없지 패천 좋구요 손바닥 희나타 나이스 개사기 가자 질럿 질럿 가자 질럿 질럿 모드 갑니다 질럿 모드 갑니다 아 질럿 좋아요 질럿 좋아요 자 하나비 자 갑자기 질럿 달려들지 질럿 좋아요 차크라 차크라도 빼주고 어 화둔 피하구요 어 화둔 또 바꿔치기 채우려고 시간 끄는거 보소 그렇지 회천 돌아주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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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말도 안돼 그렇지 탑블레이드에서 잡기 1 2 3 아 피가 없는데 이거 이기기 힘들거 같다 이거 이기기 힘들거 같다고 하는 순간 이김샷 쩔어 어 역시 압박킹이야 갑니다 히나타 어 위험했죠 진짜 위험했다 나이스 원 엔투 엔쓰리 어 화둔 그렇지 화둔 맞고 아직 안죽었다 아직 안죽었다 어어 살려줘 빅이야 형이야 살려줘 임마 어어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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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페인 아 페인만 아니었어도 지금 한 반피정도 깎을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아 진짜 아깝다 달려 뒤로 빼구요 피하고 어어 어 비기 왜이렇게 잘해졌지 나이스 와 옆으로 피하는 센스 보소 아 평타 사기 진짜 평타 사거리로 게임하네 너무한다 야 또 바꿔치기 없으니까 화둔으로 시간 끄는거 보소 하지만 파이법을 알고 있지 그렇지 아 페인 야 양심 어디갔어 어어 야 양심 어디갔어 평타 아 얼태기가 빠지네 그렇지 나이스 이나타 파동괜찮아요 막고 때리고 파나비 그렇지 신라천전 캔슬 카운터 안쓰네 하 하 답이 없다 아 답이 없다 평타 답이 없다 진짜 원 엔투 엔쓰리 오 제발 페인 피했다 아 아 진짜 평타 그거 쓰지마 아 나 진짜 개짜나 평타 저거 이씨 헐 1대0이네요 안되겠다 기계야 쓰읍 안되겠다 아 아 이제 자비는 없다 어 이제 자비는 없어 기계야 이제 자비는 없어 잘하는거 간다 제가 지금 아 말렸네요 초고수였어 어 여태까지 발리던 귀기가 아니었어 오늘만큼은 초고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캐리 텐텐 가겠습니다 흐흐 여러분 아니 내가 4대0으로 지고 있어도 5대4로 역전할텐데 뭘 또 잘하는 캐릭터를 갑니까 우리 귀기는 제가 텐텐선에서 찢습니다 자 텐텐선으로 찢어볼게요 자 대신에 집중합니다 어허 졸라 센것만 골라서 또 마다라 있어요 또 또다라 또다라 아 지겹다 지겨워 진짜 쓰읍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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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상대하려면 그런 사기 캐릭정돈 해줘야지 좋아 가볼까 일단 포창으로 간좀 보겠습니다 어때 맛있니? 이게 바로 우리 짜장면집이다 어니? 화돈피하구요 어 평타맨보소 어허 그만 날려 한대 맞았네 하 아 평타 진짜 평타 평타 개기러 어 평타 그만해 아 아 아 아 평타 진짜 평타 평타 개기러 아 아 아 객박치죠 그렇지 오 예 에 에 아 爹 아 이거 뭔지 아니? 이거 뭔지 아니? 레이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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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둥! 번개! 보세이! 화! 날려버려 한번도 바람 날려 나이스! 자 이거 다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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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다가오니? 내가 때린다 그러면 지금 바람 아 안걸린다 아 이 캐릭터들 좋아요 안되지 사거리빨로 게임하면은 나는 바람만 날린다 좋았어 바람에 태마리 하 개사길 아 똥만캐로 안되나? 하지마아 좋았어 여기서 인술 날리고 자 기회가 있는데요 기회가 있는 부분인데 어 기회 있다 기회 제대로 있다 헐 헐 헐 헐 대박이다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어차피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어 나를 이길 수 없어 극이야 발버둥 쳐봤자 나의 손바닥 아니다 극이야 가득 깨지고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형 형 형이 미안해 잘못했어 형이 형이 잘못했다 야 아 아 이 개맞장 형이 잘못했다 아 시체훼손해야겠다 시체훼손 시체훼손 좋아요 시체훼손 좋았어 아 옷 찢어진거 좋구요 아 옷 찢어진거 좋구요 첫장 원 투 와 와 대박 형 베리어 깔고 어어어 베리어 다 뚫는 인술 개사기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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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사기쳐 아 부글부글 아 야마전구요 좋았어 좋아요 바람날려 그렇지 바람날려 우후 깔끔하구만 바람날려 오우 와 텐텐 좋아 그렇지 아 아 아 그만해 오 오 오 오 오 안되지 오 오 오마이갓스 오마이갓스 그렇지 오 오 마이갓스 아 오 오 오 우 오 졸라 사기친다 아 아 아 아 똑많게 진짜 아 스파용 스파 이따가 기계 안되겠다 너에게는 참교육이 필요하다 아직 아니야 아직까지 여유있어 아직까지 여유있어요 형님들 2대0은 여유있는거야 자 보여줄게 빠타카타 갑니다 아직 빠타카타는 무너지지 않았다 페인이요? 아 그래 페인하자 페인하겠습니다 페인의 나가토 합시다 우리 규기 형도 강력한 카드 꺼냈어 아 마다라 좀 그만해 미치겠네 진짜 사거리 때문에 진짜 신경 거슬린다 스트레스 받아 왼쪽 눈 경련 일어나 미치겠어 아주 나서난 캔슬 나서난 안쓰네요 기계의 국룬패턴인데 안되지 오오오 뭐하려구 뭐하려구 어앗 안되지 형이 강한 카드를 꺼냈어 인마 어 나도 강한카드 하면은 상당히 보수란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개사기잖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날라댕기잖아 그냥 아 사거리로 또 사기치면서 진짜 개사기네 근데 말도 안된다 그렇지 뭐해 귀기야 아 미안해 형이 뭐해! 어어!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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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때려 어어 아 내가 잘못했어 야 순식간에 쟤 피가 아! 아 저게 평타가 닿는 거리가 아니거든요? 지 혼자다 캐릭터 중에 나이스 신나천정 우우우우뜨 어어 오바저 오바저 아 나 이거 왜 맞니 하 안되지 어, 어! 어! 아 진짜 개박친다 아 아 안되겠다 진짜 와 비기야 넌 형을 열받게 했어 야 제대로 열받게 했어 아아악 나 전화 아아악 여러분 이거 다 제가 시나리오인거 아시죠? 돈이 있던걸 맞다니 나이스 걸릴 수 밖에 없지 만상 헐 미친 응 그거 아니야 와아 와아악 안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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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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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미치겠네요 나이스 오지마 제발 오지마 무서워 죽겠으니까 오지마 나이스 튕기고 형 집중력 간다 형 집중력 간다 여기서 역전 가는거야 귓이야 헐 헐 여기서 역전 가는거야 귓이야 각선 갈게 돌아올게 진짜 진짜 이러지마 어 괴기야 각선 좀 가자 이 나쁜자시가 으아아 망했는데요 이거 rasp 구이는데 오늘 귓기 텐션 왜이러냐 어? 못바랐어 약바랐지 오늘 미친 와! 아 진짜 맞아 말도 안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어이가 없다 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렌지니마잉 안되겠네요 야 이제 이기는 이기는 모습으로 가야겠다 형님들 열심히 가겠습니다 아 너무 대충했네 게임을 아 사실 약간 쫄려요 지금 어 내가 이대로 지나 5대0으로? 설마 나는 여기서 각성할텐데 뭐 제가 5선승으로 지는걸 정말 정말 몇개월만에 물론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지 않아요 자 3대0에서 시작하는거죠 보여줄게 상어 피하구요 아 아 아 아 아 평타 진짜 안걸리네 저거 뭐 아니 안닿을거리에서 혼자 저러고 있어 어 어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내가 또 열심히 하게 되는 날이 올줄이라 동중전의 다리 좋구요 다 안맞고 가드하고 좋았어 끝내자 끝났지 아 죽진 않나 안되지 기기야 아 죽진 않나 야 lly 그냥 어깨 내가 어깨 안되지 닉이야 날 너무 화나긴 했다 진지하게 만들어버리다니 나이스 나이스 기기야 형이 진지하게 하면 이정도지 어? 사거리 다 예상하고 거리 조절하고 말없이 하면 이정도지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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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 허공에 사필 오지구요 아 길다 진짜 아허아 고고 때렸죠 아따 명이 길구나 기기야 명이 길어 아 사거리빨 진짜 아니 대시가 들어가려는데 저걸로 다 막아 헐 안보였어 와 아 안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! 어? 아우씨 1대3이구요 기기야 자꾸 그딴 사기 캐릭만 골라서 할거면 나도 똑같이 해줄게 안되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우 도발하는거 봐 안되겠다 기기야 진짜 버릇이 없구나 뭐야아 뭐야이거 개사기씨 개발리는데요 내가 참교육 당하겠네 그렇지 이거지 안닿는거리에서 사기치기 사기칠거야 사기칠거야 그렇지 혼자 안닿는거리에서 다 때리지 안통해 와아 오졌구요 훌 헛 어허 수없음 이 세상에 서기라 이케 왠 정비 쓱 와아 두번이나 당했는데 또 바꿔치기해서 덱시를 해? 뭔가요 이거? 더 좌석! 더 안전! 여러 번까지해야 돼! 더 начUP이! 힘이 연겨내자! 와아 이 귓이 많냐? 근데? 졸라 잘하는데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와아 망했다 ㄱ 고마워 고마워 이오아힌 지겼네여 5선이예요 5선 어우씨 뒤키를 5선승을 진짜 수십번을 발랐는데 갑자기 꺾이는건가 새끼 4시약 다 이겨놓고 지금 마지막에 페인 고른다고 너의 마다라가 용서되는게 아냐 마다라만 해놓고 딴 캐릭터 하는척하네 5선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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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뭐야? 아, 미치겠네 아, 이게 퀵이라고? 아니, 죄송합니다 왜 데려 놀까? 네, 뭐 다 Much 안binary 앞으로, transcript 안내 땁گ노래야 이게 좀요some 이에ниц은 없음 or 실패 勝負あり! さっさと呼べ! 最終戦! リオッツ! 開始! 飛び込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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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이스 나이스 아오 대박 역전 와 힘들다 개힘들다 나도 또스케 또나투 같은거 해야겠다 안되겠어 이 상태로는 못이겨 저도 좋은 케일 잘하는 캐릭들만 원래 하던걸로 해야겠어요 아 졸라잘해 진짜 긴장되는구만 아 뒤에 마다가 또 꼈네 아우 나 미치겠다 나이스 뭐요? 뒤로 빼 발 계속 쏠거야 나이스 기회 그렇지 원거리에서 궁예 나이스 살아난다 어딜 각성 갈려고 어딜 어딜 각성을 갈려고 그렇지 마무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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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 나죠 아 사거리 진짜 말도 안된다 홀 와 가드 왜 깨져 아 아 이거 피 많이 깎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가드 깨졌어요 가드만 안깨졌으면 답이 보였는데 아 왜 맞어 아 데미지마 피하고 나이스 3대4 방금 마지막에 일어났어요 극기상을 했어 차크라 대쉬를 하면 바로 일어나지거든요 그거 노리고 바로 평타를 때리고 있었죠 아 나 나사나 한 대 맞았을 때 진짜 데미지 반피 가까이 다는 거 보고 소름돋았다 저 가서 각성해야돼 각성하자 아뇨 뒤에 더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 뭐지 공격력 업템을 먹어가지고 어 노마골드 조합 4대4를 가겠다 나는 뜻이구만 저거는 어차피 3대4까지 왔으니까 노마골드 조합으로 4대3 가겠다 아니면 이제 훈설령이 시켰지 야 극이야 이거 캐릭 해줘 하면서 아 뻔하죠 스토리 나오죠 어 아 화둔이었네 스토리 사스케 아니었어 낚였다 깨지죠 어 어부라다 나이스 아아 오케이 망할 뻔 호 좋아 아 아하 까비 홀 아하 아하 미치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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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하 나선환 잡기 걸렸지 나선환 온다 그렇지 뻔해 어 뭐야 어 뭐야 아 안 맞았잖아 권지 좋았어 오 오 오 오 살았어 하 쓰읍 많이 버텨다 이게 기회를 찾았다 이게 기회를 찾았다 헐 아 이거 큰데요 아하 내게 네네 으아 낚시보소 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위험해 끈! 어.. 나이스 4대4 갑니다 역전 갑시다 매치 갑시다 좋아 이거 이기면 돼 마지막 수가 참 중요한데요 마지막 수가 참 중요해 나루토를 넣고 그래 미나토 한 번 더 믿어보자 이제 스톰3 주케 옛날 주케 한 번 믿어봅시다 너가 해내줄거라 생각한다 미나토야 너만 믿는다 자 갑시다 날씨 아참 오늘 게임한거는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국 메인 그림 클릭하시면 유튜브 가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았어 맨 인재 아 아 아 한글자막 by 김선영 4대1에서 5대4 역전 각이다 왔다 여기까지 왔어 바로 각성 갈려고 하겠죠 어 뭐야 죽네 죽는구만 세네요 갓 한번 깨자 오케이 간을 높이 돌파 ㅇㅋ 이거 이 시간 사이에 ends 나이스 나이스 지린다 지렸다 피해 주고요 끝나나요? 피해 주고 자 마무리 마무리 가자 안되지 어딜가 너에게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겠다 귀기한 어? 마무리 가자 수고했다 아 5대4 대박 역전 마무리했네요 형님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 오늘 대역전 경기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이기자마자 별풍선 100개를 고맙습니다 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 힘드네요